앞서 말씀드렸던 일본산 오디오 특징에 이제 세부로 들어와서 브랜드별로 갑니다 앰프입니다 이제 럭스만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럭스만도 일본산 중에 앰프 제조사 중에 고급 브랜드가 럭스만과 아큐페이지 거든요 아큐페이지 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듯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만화치태는 이런 제품보다 확실히 또 비싼 그래서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의 하나인 럭스만 입니다 럭스맨 L590 이라는 모델도 참 잘 썼어요 저 모델 같은 경우는 A클래스를 지원하는 앰프인데 화끈하게 뜨겁고 막 이런 느낌을 주기보다는 부드러움이 저는 럭스만 중신형의 기조구요 빈티지 계열의 럭스만은 역시 또 일본산 특징인 맑으면서 맑은데 두툼함을 가진게 빈티지 럭스만 어 부드럽고 풍요 난 느낌으로 가져가는게 신형 럭스만 쪽 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503 이라는 모델 지금 기준으로도 별것 아닌 것 같은 크게 비싸지도 않고 그런데 한 40만원 전후의 앰프 라고 제 기억하는데 어 정말 만족하면서 잘 썼구요 큰 기대 안하고 샀는데 정말 엄청 뭐 엄청 좋구나 헤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L540 590 이런 제품 아까 말씀드린 A클래스 기조에 리모컨 안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 두루두루 준수하고 무난하고 이쁘고 만듦제 볼륨 노브 버튼 이런 것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렇지만 어 엄청나게 우수하다라는 느낌보단 어 준수하게 어디 하나 꼬집지 못하고 상당히 좋은 느낌 주는 램프다 라고 생각이 들구요 L505 S2 같은 경우도 워낙 이뻐서 레벨메터 이렇게 들어있고 하니까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큰 기대를 하고 샀는데 리모컨도 되고 편하구요 어 외모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 폰앰프도 내장되어 있고 아주 상당히 만족하고 지금도 그 디자인은 가끔 생각납니다 제가 맥힌토시 레벨메터 창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맥힌토시 앰프들도 음질 좋다라고 저는 생각 안해요 언젠가 한번 깔겁니다 그렇지만 사고 싶어요 예뻐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큐페이지도 레벨메터 많이 쓰는데 럭스머니 디자인으로 좀 더 우위에 있더라 고 개인 취향상은 생각합니다 껐을 때 파란 창이고 켰을 때 노란 창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도 좋구요 그렇지만 음질적으로는 좋을 수 밖에 없는 구성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소리적으로는 대논 1500A 이랑 주사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2000도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에요 제가 505로 썼을 때 왜 이렇게 표현 되냐면 기대치가 가격이 1500A 보다 4배 5배가 더 비싼 기종인데 기대치가 그만큼 높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치 1500 정도의 느낌이라고 받은 거죠 아주 그런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2000하고 비슷한 성능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비싼 걸 샀는데 이 정도는 좀 실망스러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셈이고요 아큐페이지는 일본 앰프 브랜드 중에서는 진공간 앰프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가장 고가에 형성되어 있고 마니아층을 잘 가지고 있는 일본제가 선호도가 생각보다 국내에서는 넓지가 않은데 그래도 아큐페이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입니다 그만큼 어 고급 브랜드로서 가지고 하고 있는 본인들이 일치 않아야 되는 초심을 잘 유지하고 있는 브랜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너무 염가형 이런거 아직 안 만들고 있으니까요 럭스만 은 은근히 좀 그렇고 거기까지 조금 닿았던 적이 있구요 삼성 앰프 같은 르네상스 이런데 럭스만 기판 마크 들어간거 막 이런거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 삼성에서 르네상스에서 만들었던 제품을 럭스만 로고를 달아서 가져간다고 해도 그게 안 드러나게 하는게 보통이라면 어록스만 조금 보이는게 있는 브랜드가 있고 그런 일이 설령 있지도 않거니와 있다고 하더라 아예 안보이게 만드는 브랜드가 있는거죠 아쿠페이지가 되어있는 제가 c250이라는 프랜프 사용했는데 안 비싸면서 리모컨 되면서 상당히 딱 준수한 아큐페이지의 종합적인 저의 전체적인 느낌은 역시 또 일본산의 기조인 맑고 깨끗하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이후에 말씀드린 파이온이나 케누드 소니 대논 마란츠 이런 회사들 보다 더 맑다 한 차원 순도가 한 칸 더 높은 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 유지하고 있는 맑음의 고유의 매력이 크지는 않아요 여전 일본산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크진 않은데 그래도 한두 방울 잘 들어가 있어서 과하지 않은 은은한 참기름 막 많이 부어서 맛을 만들어서 우리 고소해가 아니라 한두 방울 해서 고소한 듯 전반적으로 은은한 듯 깨끗한 듯 맑은 듯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부품을 선별해서 들어가고 고급 브랜드가 그냥 단순히 우리 비싸게만 팔아서 인 경우도 있겠지만 아쿠페이지 같은 경우는 선별된 부품을 많이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빈티지 기종을 쓴다고 하더라도 아쿠페이지는 부품들의 수명, 내구성이 좀 더 우수하구요 좌우 왼쪽 채널 오른쪽 채널을 이렇게 뒤집어서 하나의 출력 모드를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한쪽을 뒤집어서 집어넣어서 파워앰프, 인티앰프 만드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편차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서 사양 같은 거 이런 것도 제가 중요하게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비슷한 그거 1000개 막 분류해가지고 일일이 찍어본 다음에 비슷한 놈 찾아가지고 스펙 재가지고 올려 올려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자사가 측정한 스펙도 믿을만한 게 못된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3의 기관에서 그것도 여러 개의 시료를 가지고서 브랜드에서 준 것만 가지고 테스트하면 안 돼요 시장에서 임의로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측정을 한 사양만이 진정하게 의미가 있는 사양이다라고 저는 보고 그런 측면에서 왼쪽 채널 오른쪽 채널에 이러한 차이,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미세한 차이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곧 고급 브랜드, 하이엔드 브랜드이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어필을 하기도 했고 가장 많이 신경하는 아크페이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모델로 안에 내부 같은 데도 보면 아크페이지는 안 보이는데도 신경을 쓰는 회사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보고서 와 안에 막 금괴가 들어있잖아요 정말 멋있고 정갈하고 진짜 뭔가 오디오를 잘 만든 회사가 만들었구나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걸 열어내면 그냥 단순한 방열판인 겁니다 저거 뜯어내면은 별거 없는 거예요 다른 앰프들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조금 더 패턴을 정갈하게 꾸몄다라는 거죠 보이는 데까지 좋도록 참고로 최단경로 신호를 구성한다라고 하면은 패턴이 저렇게 이쁘게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좌우가 좌우가 뒤 이렇게 뒤집혀야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이제 고급 브랜드니까 안 그래도 되겠습니다만 저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되 그 부분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아 안쪽까지 좀 신경 썼구나 거기까지 끝 안쪽까지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걸 오디오브랜드들이 알아서 안쪽까지 이쁘게 꾸민 때 나왔던 제품들이 많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량 투입이 되었는데 뭔가 허접하다라는 느낌 받았던 제품들이 그때의 제품들이기도 하고 제 2260 보급기이지만 레벨 미터 가지고 있고 다양한 기능 가지고 있고 해가지고 저도 잠시 사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뭐 두루두루 무난하게 깔끔하게 좋은 앰프지만 이 정도 비용 쓰기에는 비용이 조금 비싼 거 아니야? 라면서 또 영국사나 미국사나 다른 저는 이제 다른 제품들 쓰는 재미에 살아왔기 때문에 좋고 좋고 나빠서가 아니라 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행기로는 E5000이라는 인템프가 있죠 이것도 굉장히 이제 높이가 두꺼워지면서 더 튼실한 그런 부분을 가져가고 옵션으로 포도단이나 DAC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는 여전히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800이라는 모델은 이제 A클래스로 좀 가져가서 A클래스 모델과 AP클래스 모델을 모델을 럭스만과 마찬가지로 병행하면서 가져가면서 출시하고 있는 게 아쿠페이즈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아쿠페이즈 좀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고 1이라는 프리앰프를 통해서 마란치가 소울비 마란치라고 하는 미국 태생인 분이 유태인이신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뉴욕의 개인의 자작 형태로 이렇게 상용제품 못 쓰겠어서 만드시다가 좀 커진 회사가 되는데요 모델 1, 모델 7, 이런 기라성 같은 제품들을 만들면서 오디오 씬에 굉장한 유명인으로 등극이 되셨고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때 당시 1970년대부터 갑자기 미국보다 일본이 새가 확 커지게 되면서 일본 쪽으로 마란치가 합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변화를 해갑니다 그러면서 일본제에 보다 더 저렴하고 이쁘고 기능 많고 사양이 우수한 일본 마란치 제품들이 오디오 씬에 정말 일대에 확 한번 휩쓸어질 만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보급이 되게 되는 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그렇기 때문에 미국 마란치 그리고 일본 마란치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미국 마란치들은 지금 기준으로도 굉장히 고가이고 비싸고 또 나름대로 엄청난 상징성 꼭 성능만이 아닌 지금 마란치라는 오디오 씬에 거대한 회사의 근간이 되는 굉장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자작 개념이기 때문에 양산한 제품들보다 확실히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 나은 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이에 있는 이 지점 미국인지 일본인지 애매하게 잡히는 60, 70년대의 마란치 제품들도 상당히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마란치 22 시리즈 2, 2, 3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제품들 바로 직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란치 18, 마란치 26 뭐 이런 류의 제품들이 이미 마란치를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브랜드가 아닌 미국의 색채가 많이 남아있는 일본 마란치가 바로 직후에 나오는 7, 80년대에 나오는 22, 23 시리즈의 공전의 데이트를 기록한 이 제품들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도 조금 더 메리트가 있으면서도 성능적으로 살짝 더 우위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다라는 말씀 대략 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2, 3 시리즈, 2, 6 시리즈 마란치 7, 11, PM11 뭐 이런 제품들 많이 나오고 DC 계열로 해가지고 1300 DC, 1250, 1250, 1180 뭐 이런 제품들도 정말 우수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앰프 편이기 때문에 앰프에 대한 이야기 먼저 다 하고 이 다음 챕터에 소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가져갈 겁니다만 앰프에 있어서 마란치 앰프들의 미국산 마란치 앰프들은 명징하고 힘이 있는 거에 대한 밸런스가 가장 우수한 결이라고 저는 이 초창기 마란치 제품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완전 초창기 원 같은 제품은 제가 못 써봤기 때문에 배제고요 일본산과 미국산의 경계에 있는 이 마란치 제품들의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2223720가 왔을 때 마란치 같은 경우는 약간 디자인 정말 좋고 만남새도 정말 좋고 지금 기준으로도 오디오 많이 하신 분들 조금 하신 분들 관계없이 다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선호도의 호에 대한 부분이 좀 비중이 높은 보기만 해도 좀 향수도 불러일으키면서도 현재 기준으로도 굉장히 예쁜 디자인을 1번째 임에도 불구하고 잘 갖추고 있고요 소리적인 부분에서도 압도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두루두루 충분히 저 정도면 괜찮은 소리 좋은 소리라고 말할 수 있는 소리를 잘 내준다 그렇지만 지금 SM7, SC7, SM7 같은 경우는 오히려 2223 시리즈보다 더 예쁘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프리 같은 경우는 이 시절에 나왔던 1번 마란치가 진짜 많이 팔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연식이 더 오래된 미국제들보다도 카드식으로 실장된 부분들이 있는데 큰 이슈가 아닌 사소한 것이지만 접촉불량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구입을 했을 때 왼쪽이 한쪽이 안 나오는 케이스가 이 시절 2223, SC7, SM7 이 무렵 때에 나온 제품들은 유난히 그 트러블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지만 큰 출력에 대한 소리가 안 나와서 고장일 더 추가적인 고장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트러블은 아닙니다 간단한 트러블이지만 좁기 때문에 카드식으로 이런 식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고치는데 좀 피곤한 계열의 트러블을 가지고 있는 기종들이 많다라는 점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많이 만들었지만 여타의 일본제들보다 그 부분에서의 약점 내구성적인 부분이라고 할게요 그런 부분들의 약점을 많이 팔려서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쉽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1,2,3,3,4 DC 이런 앰프는 미국의 일본산 앰프들이 파워풀함이 항상 좀 약점이거든요 댐핑력도 높다라고 써있기도 하고 그런데 의외로 좀 항상 좀 깔끔함이 좀 우선시되다 보니까 허함이 좀 항상 따라오는데 마란츠 제품들은 딱히 깔끔하다는 표현도 하기 힘들고 딱히 힘이 좋다는 표현도 하기 힘든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제품들을 잘 만들었던 게 구형 마란츠 시절의 제품들이 다 가장 중립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신형 계열로 이제 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마란츠 17 뭐 이런 제품도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19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마란츠 PM11 시리즈가 S1, S2, S3까지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제품들이 나왔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S1 상당히 기대하면서 그러면서도 아주 비싸지가 않거든요 신품을 사는 데에 있어서도 뭐 그때 당시에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아주 비싸지 않게 고성능을 가진 앰플을 소유할 수 있다는 느낌을 일본산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잘 가져다 주는데 역시 저도 살 때는 기대를 했죠 만족감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기대를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기대에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실망도 할 만큼 하게 되었어요 뭐 좋아진 것 같긴 한데 딱히 뭘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심지어 PM17 같은 제품 쓰다가 PM11 앞에 숫자가 작을수록 상끝기인데 6이나 깎아서 올라가는데 14에서 11 온 것도 아니고 17에서 11 왔는데도 한 1, 2 정도 그러니까 PM17에서 15 산 느낌 좀 받는 거죠 참고로 PM15도 있어요 15도 써봤습니다 근데 15도 좋은데 또 별로예요 이게 참 괜찮다 두루두루 무한한 하다를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약점으로는 임팩트가 확실히 좀 약하다라는 점 꼽을 수 있고요 PM 시리즈는 이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마란챔프 신형 계열들에서 이제 PM10도 있고 PM11S3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또 신형 계열로 이번에 모델 30, 40에서 완전히 달라진 디자인으로 또 신제품이 나왔는데 제가 아직 못 써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패스를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일본산 제품 등에서도 마란츠 말씀 지금 드렸는데 이제 바로 이어서 드릴 말씀의 브랜드가 대논입니다 2000년도 초반쯤에 DNM 홀딩스라고 해서 대논은 마란츠라는 회사로 둘이 인수합병을 하게 되었죠 대논 같은 경우는 마란츠와 합병을 해서 그런지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산 전반의 기조인 맑고 깔끔하고 산뜻한 느낌을 가장 안 가지고 있는 게 마란츠와 대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두 회사가 합병을 한 거죠 현재는 또 사운드 유나이티드라는 미국 회사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마란츠는 미국이었고 일본 회사가 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미국 회사가 되었다 자본인 거고 기본은 다 일본에 있습니다 생산, 제조, 설계 이런 것들 기본은 다 뒤에 보시면 메이드 인 재팬 써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 가장 큰 주주가 누구가 되었냐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오디오 회사를 다른 회사가 인수했다고 해서 기술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만질 수 있질 않아요 함부로 막 만졌다가 주요 엔지니어들 나가면 그냥 개점수업 바로 되는 겁니다 못 건드려요 물론 전체적인 방향성 이런 것들은 크게 영향을 받겠죠 아무튼 대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대논 앰플을 많이 써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거 POA1003, PRA1003 같은 이런 분리형 굉장히 또 괜찮습니다 디자인도 괜찮고 파이오너랑 약간 유사한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당시에 유행하는 디자인이었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PMA 1500, 500, 1500, 2000 이런 라인업이 안 비싸면서 중급 라인업으로 착 이렇게 갖추고 있었는데 대논이 신제품 계열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앰프들을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그나마 힘있는 느낌, 두툼하고 힘있는 느낌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게 대논이기 때문에 마란츠와 대논, 마란츠는 부드러운 중립성 조금 더 남성적인 힘있음을 가지고 가는 게 대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이유에서 저도 대논이라는 회사의 제품들을 많이는 안 써봤지만 그래도 충분히 써본 입장에서 두루 잘 썼다 현재는 이제 2000A를 넘어서서 2500A가 좀 오랫동안 판매되고 있는 DAC가 내장된 거죠 내부 보면 정말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우수한 앰프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단점 지적하기는 상당히 힘든 앰프인 것이고 저는 AV리시버 쪽에서 되는 제품들을 좀 많이 써봤거든요 A1, A1SR, A11, A1XV 이런 앰프들 다 좋았어요 정말 그때 당시 플래그십 AV리시버, 준플래그십 AV리시버로서 정말 만족도가 높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K 블루레이 애트무스 지원하는 제품들에 못지않은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더 낮다라고 볼 수 있을만한 우수한 성능을 A1XV, A1SR 같은 제품들이 잘 가지고 있다 하지만 너무 오래돼서 릴레이가 많이 들어가는 기종이라 현재 쓰기에는 약간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내용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다음에 또 나머지 브랜드들 캔 파이오니아, 캔우드, JV15, 소니 이런 브랜드들 다음 편에서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